내일은 기압고래 영향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오겠고 충청 남도와 전라남북도는 오후에 제주도는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 중북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 밖의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품포를 보이겠으나 모레는 다시 북서풍이 유입되어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